저희 집 강아지가 딱 누워있는 게 아기같이 보여지요. 여러분 지금 나이는 13년 여이지만 정말로 사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. 말도 말귀도 너무 잘 듣고 토끼 전화 오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전화인지 좋아하는 사람 전화인지 다 알고 전화 옆으로 달려옵니다. 저희 강아지 14년 된 강아지 우리 도구 여러분 강아지 수명은 주로 많이 하면 15년에서 17년이라 하는데 참 많이 걱정이 되고 요즘에는 더욱더 사랑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. 요즘에 계속 이렇게 잠만 자려고 합니다. 어떨 때는 자다가도 꿈을 꿔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혹시나 싶어서 한번 건드려도 보고 합니다. 여러분 신경이 참 많이 쓰이네요. 요즘에 저희 사랑하는 우리 도구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새해 2020년도 여러분 하시는 가정의 모든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대박나세요. 감사합니다.